멋집니다. 빗머리 소녀네. 네, 잘 가세요. 아직 포장 안 가셨나요? 네, 차 포장을 이렇게 전화하세요. 올라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뭐 때문에 잠깐 있었냐면 사산이 차진도 가죠. 미안해요. 기념차장, 연모, 다산사겐, 다산차방, 그 다음에 연모식구, 그 다음에 동암이 있는데, 거기까지 가고 안 갈까 봐 묻어서 멈춰야겠는데, 10미터만 얹어 올라오면 이런 정자가 있습니다. 여기서 새해 소망을 기도해도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, 다산협산도 이런 형님을 그리게 된 것이고 나라이 걱정스러워 이분들이 여러가 해난다시 유시, 유시, 해난유시 여기는 또. 저는 초당이 우리 하나도 초당이고요. 다산 쫙 있는대로 외손이고 제자의 집중우성도 쫙 간판에 다녀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산사겐 감사합니다.